금요일에 찾아오는 인터뷰 코너 오후에 티키타카입니다. 오늘은 살아있는 티키타카 그 자체 두 분을 모셨는데요. 제가 한 수 좀 배워가려고 합니다. 유튜브 쇼박스의 개그맨 김원훈 씨, 조진세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뉴스에 저희가 나오다니. 또 말도 안 돼 있는데 또 벌어지고 있네요. 사고친 거 아닙니다. 정식적으로 섭외받아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뉴스에 나오면 좀 걱정을 하시는 분. 긴장되죠. 그러니까 좋은 일로 나왔다는 거. 그렇죠. 너무 좋아요. 최근에 또 부산 코미디 페스티벌에서 대상 받으셨잖아요. 부산 코미디 페스티벌이 매년 열리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코미디 부분에서 대상을 받아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리고 두 분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유튜브 채널 쇼박스에서 일상 개그 그리고 자극보다 공감하는 개그로 대활약 중이신 두 개그맨 분을 모셨는데 쇼박스 구독자가 270만인가요? 지금 근사치이긴 합니다. 269만 1,081명인데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봤는데 85명이었어요. 아마 이제 또 파급력이 있으니까 저희가 방송이 끝나고 나면 270만 명을 돌파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지금 설명드린 대로 진짜 대세 요새 뭐 MZ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제가 회사에서 수많은 연예인을 봤지만 가장 떨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어떻게 쇼박스 채널을 만들게 되신 거예요? 원래 공채 개그맨이신 거죠? 네, 그렇죠. 이제 같이 코너를 막 했었는데 개그콘서트라는 프로그램에서 같이 하다가 선배가 저한테 이제 제안을 줘가지고 같이 해보자고 해서 같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 했던 건 너무 잘 안 됐었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또 해보고 싶은 거를 막 도전을 해보다가 결국에 온 게 이제 쇼박스라는 채널이거든요. 그 채널 소개를 보니까 스케치 코미디를 하는 채널이다. 설명이 되어 있던데 스케치 코미디가 뭐예요? 이게 스케치 코미디라는 원래 단어는 여러분들이 많이 생소해하실 텐데 그냥 예전에 시트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1분에서 10분 이제 그 사이에 짧은 코미디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그 실제를 생생하게 묘사해서 묘사하는 스케치 아 저희는 사실 저희는 약간 묘사라기보다는 그냥 저희가 경험했던 것들을 그냥 이렇게 똑같이 재미나게 좀 풀어보려고 했던 거였는데 그런 단어가 좀 생긴 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유튜브랑 인터뷰하고 있는 아 그래요 말투가 맨날 맨날 핸드폰으로 보네 항상 똑같습니다 저희는 아 그럴까요? 저희가 그 두 분이 활약하신 영상을 조금 더 준비를 해봤거든요. 조회수가 가장 높은 영상을 좀 모아봤습니다.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너 내가 이상형이 더 원하는 거야? 이상형이구나 엄지윤 씨죠. 유수활동 하시는 나 근데 진짜 나 그냥 재밌는 사람? 진짜로? 이 연애 10년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지금 아주 풋풋하게 서로 눈도 못 마주치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제 장기 연애로 가면 확 둘의 관계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 몇 년 전에 데이트 통장 했던 거 이 친구들이 커서 이렇게 된 겁니다. 40년 뒤인데 38만 2,700년인데? 반팅? 나 진짜 지급된다. 날씨야. 나 이은혜 안 썼다고 수술은 해야 돼. 그냥 이걸로 여행 갈까? 나 맨 처음에 두 개 담았는데 나 인스타 업데이트 너무 안 했어. 아유 권장하게. 자세히 보면 둘이 완전 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찐남매라는 영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친 남매들이 좀 이렇게 이야기 풀어내는 그런 거를 한번 담아보려고 했던 건데 떡박스 안에서도 세계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지윤이의 남자친구가 될 수도 있고 진세의 누나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장르를 조금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계성에서의 세미를 살려가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그 찐남매에서 봤지만 질끈 묶은 머리에 안경 쓰고 야 오빠한테 야! 하는 찐남매 케미 이게 댓글에 보면 아 실화다. 누가 우리 집 염탐했나? 이런 것들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하이퍼리얼리즘이라는 평가를 받는데 그런 디테일은 어떻게 잡아내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선배도 이제 남매고 저도 남매거든요. 누나 둘 있으시죠? 네. 저는 또 누나 둘 있고 지윤이도 또 남매거든요. 그래서 회의 같은 걸 할 때 되게 좀 술술 나오는 편이긴 해요. 그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거군요. 결국은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많이 겪어봤던 이야기들을 좀 풀어나가려고 하고 조금 다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저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자문을 좀 구하거나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전문직이요? 예를 들어 의사나 이런 직업군을 가진 계신 분들에게 저희가 좀 인터뷰 같은 것도 하고 하죠. 그 직업군의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 만나서 연구를 하고 하시는 거군요. 뉴스 앵커를 따라한 영상도 있던데 이렇듯 뉴스 앵커를 사전에 연구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그 영상도 좀 준비했어요.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누가 뉴스 앵커분들이 저렇게 카메라 아직도 살짝 붙어서 앉지 않거든요. 일단은 보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뉴스가 끝나고 내일 뵙겠습니다 한 다음에 이제 2부 5무로 저녁 5무로 해. 오늘 인터뷰 왜 그렇게 했냐. 저희도 그런 얘기 막 하거든요. 진짜 하시죠. 하죠. 너무 궁금해서 저희도 저 분들 앵커분들은 저렇게 엔딩 크레딧이 올라오고 있을 때 어떤 대화를 나눌까 저희가 항상 호기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거 좀 이렇게 탁탁 칠 때 있잖아요. 이렇게 짐이 집 카메라 이렇게 갈 때 마지막 엔딩 시장 나올 때 그때 이걸 칠 때 대화를 하시는데 저희는 그 대화를 안 들어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상상을 해보고 좀 어떤 대화를 할까 해보다 보니까 저런 콘텐츠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상상을 하셨다고 했는데 진짜 맞아요. 저희는 주로 이제 6시쯤 넘어서 뉴스가 끝나니까 뭐 박앤커버 저녁 못 먹죠? 이런 얘기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요.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죠. 물론 뉴스 이야기도 합니다. 그럼 이거 보셨을 때 조금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궁금해요. 그러면 이제 약간 누가 나를 사찰했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 정도의 디테일이 살아있다. 저희는 그냥 그냥 개그로 상상력으로 만들었던 콘텐츠인데 공감을 해주시니까 저희도 한편으로도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네요. 이런 영상들이 보통 한 5분 정도 단위로 유튜브에서 길면 5분 짧은 건 막 1분짜리도 있고 그런데 이런 영상을 하나 만드는데 촬영도 몇 시간 하고 편집도 직접 하신다고 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며칠씩 걸려서 하신다고 들었어요. 통계 같은 것도 활용을 하고요. 거의 영상을 하나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는 최소한 4일 정도는 그래도 소요를 하는 것 같아요. 4일? 저희가 일주일에 하나를 딱 업로드를 하거든요. 촬영은 평균적으로 5시간에서 7시간 정도 걸리고 대본 작업에 있어서 시간을 가장 많이 할애를 하고 있거든요. 찐남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공감대가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으니 2, 3시간 만에 나올 때도 있는데 저희가 딱 막히는 콘텐츠들이 있어요. 더 어렵다. 저희가 안 해봤던 콘텐츠들 안 해본 콘텐츠들 한상의 나름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는 하루 이상 걸릴 때도 있고 몇 날 며칠을 하는 경우도 있고 콘텐츠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지금 어떤 짧은 그런 콧구멍을 막 움직이셔서 말실수 할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요 지금 무서워 저의 모습이 이게 아닌데 맞죠요? 조금 더 텐션이 높고 그렇죠. 괜히 재미있는 사람들인데 무서워요. 말실수를 할까봐. 지금 마음껏 재미있는 개그맨의 끼를 펼칠 시간을 들이오보면 어떨까. 그러다 실수하면 어떡하죠? 그럼 저희는 육두문자부터 시작을 해야 해서 육두문자는 안 됩니다. 뉴스에서는 안 될 수도 있어요. 저희는 방송 심의를 준수하는 뉴스 5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재미있게 시청자 여러분들이 나도 저랬는데 할 만한 상황극 같은 거 하나 해볼까요? 상황극? 그러면 저희가 그래도 장기연애와 찐남매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앵커님이랑 같이 저랑 지윤이 역할을 해주시고 제가 엄지렐라 역할을 하는 건가요? 오래 사귄 커플인데 여성과 남성의 대화 제가 한번 지윤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웬일에 루치마를 입고 왔냐? 남만났땐 너 바지 입고 다니잖아. 너부라고 입은 거 아니거든? 너 약속 있지? 너 남자 만나냐? 진세라고 야 누나 왜? 왜? 나 안 장담하게 얘기해 남매끼리 이래도 돼? 나 안 만나고 그렇잖아. 여기 또 남매 여긴 또 남매여가지고 야 빌린돈 언제 갚을 거야? 네가 안 줬잖아. 너도 안 줬잖아. 182원 182원 맞나요? 근데 엄청 잘 받아주신다. 그래요? 너무 잘하시는데요? 팬이라서 지윤이가 불가피하게 못 나올 때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또 270만 유튜브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저희야 너무 영광이죠. 너무 영광이죠. 언제라도 불러주시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저도 지금 막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쉽지 않네요. 근데 이제 이 채널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는 게 보통 사실 개그하면 좀 누군가를 조금 깎아내리거나 막 아니면 좀 자극적인 그런 상황을 유도해서 웃음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쇼박스의 개그를 보면 마음이 편안하다 이런 평가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또 그런 거를 실제로 염두를 하고 다 이런 걸 짜시는 거죠?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KBS 개그콘서트 공영방송에서 데뷔를 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하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방송 수위나 저희가 적정선을 지켜가면서 어떻게 개그를 해야 좀 밝은 웃음을 드릴 수 있는지를 밝은 웃음 거기서 좀 많이 얻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배운 것들을 저희가 지금 유튜브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도 거기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편이고 혹시나 누군가가 불편해하는 개그는 좀 지양하는 편이고 저희도 이제 많은 생각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모토 자체가 좀 건강한 웃음을 편안한 웃음을 드리는 게 그래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많은 분들이 웃으셨으면 좋겠거든요. 특정 어떤 연령대가 아닌 남녀노소 누가 봐도 그래도 되게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저희가 열심히 회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좀 언급을 하셨지만 개그 콘서트에서 개그를 시작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때 또 당시에 프로그램이 폐지가 되면서 이런 지상파의 개그 프로그램들이 폐지가 되고 어떻게 보면 유튜브는 좀 고육지책으로 시작을 하셨던 건가요? 처음 시작하게 된 개그인데요. 아까 진세가 말했다시피 이제 개그 콘서트를 활동을 하면서도 유튜브를 같이 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같이 병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집중을 하진 못했고 개그 콘서트가 폐지가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만든 채널이 이제 쇼박스라는 채널이죠.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지금엔 또 그 프로그램은 없어졌지만 지금 또 채널을 엄청나게 또 집중하면서 성장을 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무대를 굉장히 서고 싶어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유튜브랑 무대가 어떻게 다르길래 또 무대에 대한 갈망이 계속 있는 건지 안 그래도 이제 저희가 처음 시작을 무대에 개그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좀 고향에 가끔 돌아가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는 하죠. 그런 것도 있고 일단 개그맨한테 무대 자체가 처음 시작이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 직접 들었던 육성으로 들리는 그 웃음도 되게 좀 그립기도 하고 그런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사실. 지금도 너무 행복하기는 한데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반응이 댓글이나 이런 걸로 피드백이 온다면 무대에서는 바로 웃음소리가 들리니까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관객분들의 그 웃음소리가 딱 물밀듯이 딱 왔을 때 그 쾌감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영상은 사실 텍스트로만 사람들이 키키키키키키키 너무 웃겨 이런 식으로만 저희가 느끼다 보니까 그런 웃음소리들이 많이 그립긴 하죠. 그런 게 좀 아쉬우신데 앞으로 또 그럴 기회가 있겠죠. 무대 준비하시는 거 혹시 있으세요? 이제 공개 코미디가 다시 부활을 한다고 하면 저희도 얼마든지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희도 언제든 도전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두 분한테 저희가 좀 사전에 여쭤봤는데 다시 태어나도 개그맨을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하셨나요? 저는 예전에는 정말 개그맨이란 직업이 너무 적성이 안 맞아서 진로를 많이 바꿔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제가 언급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찰 관련 학교를 나오셨던 진세가 경찰 관련 학교를 학교는 아니고 그냥 제가 그걸 준비를 조금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개그맨으로 다시 이어가시면요. 그런데 모든 코미디언분들이 그럴 거예요. 개그 학과라는 건 지금은 생겼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전공적인 과가 없어서 다른 전공을 하다가 개그맨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개그맨을 시작했을 때는 너무 어려운 직업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앵커님이랑 대화를 나누고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다 보니까 개그맨이랑 지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를 만나서요? 이것도 물론이고 많은 분들이 저희를 사랑을 해주시니까 웃음을 드리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니까 행복하게 코미디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근데 엄지윤 씨는 어디 가신 거예요? 저희가 저희만 나오고 싶어서 일부러 얘기를 안 했어요. 아 그런가요? 지윤이가 말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좀 욕심이 있다 보니까 비밀로 하고 나왔습니다. 저희 사진은 준비했는데 사진이 있나요? 엄지윤 씨? 네. 세 분이 같이 또 하고 싶은 무대 같은 게 있다면 있을까요? 무대? 네. 진세랑 저랑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영화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코미디 영화인데 저희의 스타일로 한번 재해석해서 만들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겠네요. 영화 대박 날 것 같은데요? 벌써? 아니 근데 또 아니요. 왜요? 말해주셔야죠. 저희가 말을 좀 아끼고 있어요. 지금 이게 또 뭐 하다 보니까 또 말이 혼나올까 봐. 그럼 뭐 어떤 시나리오 작업을 하고 계신다든지 그건 아닌가요? 그런 것까지 아직 기획 단계는 아예 없는데 그냥 생각으로 너무 재밌겠다.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코미디 영화를 한번 좀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나중에 좀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된다면 저희도 한번 도전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영화관에서 개봉을 한다면 꼭 보러 가겠습니다. 너무 멋있죠. 시사회에서 막 이렇게 손 흔들고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이렇게 앞에서 제가 또 사실 이제 개그맨 감독분들도 되게 많이 있었지만 저희 개그맨분들이 대단하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그 길을 걸을 수 있으면 저희도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죠. 알겠습니다. 자 무대에서 유튜브를 넘어 영화까지 꿈꾸는 도전하는 두 개그맨분과 이런 식으로 기사 제목이 만들어지고 하는 거죠. 그렇죠. 제목이 딱 나왔습니다. 두 분과 인터뷰 함께했고요.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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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quenc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